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따뜻했던 연휴와 달리 또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강풍주의보가 오후 들어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경보로 강화됐고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외투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내외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밤까지 2에서 7cm의 꽤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5도에서 8도로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영상 2도에서 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에 절정이 들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건강일치 않도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